네, 오디오를 구성하는 앰프의 내부 특성을 통해서 앰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구조적인 이해를 통해 앰프의 내구성, 그리고 수리, 그리고 어떤 앰프를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이런 종합적인 이해를 좀 돕는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설명하는 분을 못 봤기 때문에 한번 전자적인 지식이 아직 없으시다라고 하면 한번 보시는 것을 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앰프입니다. 말 그대로 증폭기고요. 엉티기를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띄고 있는 전자제품이 되겠죠. AC, 교류라고 합니다. 교류 220V를 받아서 DC, 직류전원으로 바꿔야 되는 게 1차적으로 앰프를 구동시키는데 굉장히 필요한 요소입니다. 거기에 이게 트랜스라고 하는데요. 트로이달 트랜스, 링 타입이 사용이 되어서 권선이 어떻게 감겼느냐에 따라서 어떤 출력적과 용량을 갖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성분은 바로 쓰일 수 있는 직류 성분이 되질 못하기 때문에 평활회로라는 것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콘덴서가 통상 그래서 평활콘덴서라고 해서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데 기여를 하고요. 여기는 이제 DC 필터라고 해서 4개의 다이오드를 교차로 방식을 설정을 해서 약간 복잡한 회로 구성을 굉장히 단순하게 평활로써 직류 성분으로 바꿔내고 그렇게 바꾼 전원이 이제 프리파워, 여기가 이제 파워부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이 라인입력 프리부, 지금 안 보이실 건데 전면 패널 앞쪽으로도 보드가 좀 있어서 이쪽 프리보드부까지 전원이 공급이 되어야 각종 소자들은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리니어 전원부의 성능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능은 또 출력, 앰프의 출력 수준에 따라서도 상당히 많이 좌지우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좌우로 구성이 된 레프트, 라이트 대략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앰프 같은 건 약간 구형이기 때문에 독특하게도 캔TR 방식의 출력석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TR이에요. 진공관도 사용, 진공관 앰프들은 그것의 출력 방식의 소자를 진공관으로 사용하는 거고 D클래스 뭐 이런 앰프들은 거기에 IC를 사용하는 건지 실질적인 기본적인 구동 원리 같은 것들은 사실 모든 앰프들이 다 동일한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파워앰프의 출력부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순서상으로 좀 봤을 때 결국에는 이쪽에 라인 입력, IC 입력 단자가 이쪽에 배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언밸런스 단자에서는 통상 소스, DAC나 CDP 같은 데에서 출력 전압이 대충 2에서 2.5 VRMS 정도의 출력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들어온 신호를 입력 선택, CD 위치를 했느냐, LP 위치를 했느냐, 셀렉턴 해주는 것이 프리앰프의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 부분에서 소신호가 들어온 신호를 또 최종적으로 증폭시키기 전에 정돈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이 앰프 같은 경우는 도시바 TC9152P라는 소자를 통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저 도시바 TC9152라는 걸 검색을 하면 스펙 시트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몇 번째 단자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설명이 돼 있는데 프리앰프 부의 설계를 인티그레이티드 앰프 하나로 합쳐진 이런 앰프들은 저렇게 IC를 좀 많이 사용을 해서 굉장히 단순한 회로 구성을 할 수도 있고 저런 부분들이 IC를 사용하는 것들이 통상 오디오 그레이드, 고급 오디오 그레이드에서는 약간 부족한 성능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런 부분을 디스크리트, 별도의 OP 앰프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개별 소자로 사용해서 증폭회로를 아주 원초적으로, 근본적으로 좀 일체와 합쳐진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앰프들이 또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포노 앰프예요. 포노 앰프인데 내장형 포노 앰프이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구성을 하고 OP 앰프 같은 것들이 사용이 됨으로써 내부에 별도의 포노 앰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바로 턴테이블의 일반 CD급 소스단보다 훨씬 더 적은 출력인 LP의 증폭까지도 함께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들어온 신호가 결국에는 톤 컨트롤이 있다면 고음, 저음 조절하는 톤 컨트롤, 밸런스, 노브 이런 것들을 지나고 결국에는 이 볼륨단에 또 다다르게 됩니다. 볼륨은 결국에는 가변저항이라고 불리는 거죠. 저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VRMS의 신호가 들어온 것을 깎는 거죠. 늘려주는 개념은 아직 아니에요. 그걸 얼만큼을 깎았느냐에 대한 신호가 이제 결정이 된 것이 이쪽 증폭단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것을 또 깎고 다듬고 정돈하고 한 것이 이제 이쪽 출력석으로 전달이 되는데 여기 이제 바이어스 고정 가변저항이거든요. 이것도. 바이어스를 얼마를 띄워놓는 방식이냐 증폭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A클래스, AB클래스, B클래스, D클래스 뭐 이런 형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뭐 A클래스가 무조건 좋고 D클래스는 별로다. 통상적인 개념인 거지 꼭 그렇진 않습니다. 세단의 주행 안정성을 SUV가 이기기는 사실상 어려운데 예를 들어 람보르기니 우루스 같은 차량 같은 경우는 웬만한 아반떼나 소나타 같은 차량들보다 월등히 전 부분에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클래스라는 부분은 그냥 대략적으로 어떤 방식이겠구나. 클래스는 오히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A클래스는 전기를 많이 먹고 열이 많이 난다. D클래스는 전기를 조금 먹고 열이 덜 난다. AP클래스는 그것과 그것의 사이로 스위칭 되는 형식이다. 라고 정도만 생각하셔도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달이 된 게 출력이 증폭이 대략적으로 통상 100배에서 1000배까지도 증폭을 앰프의 최대 출력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이 최대 출력이라는 부분도 몇 왓트의 앰프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또 덜 중요하기도 한 게 이 부분은 좀 복잡합니다. 1와트의 출력만이라고 하더라도 웬만한 작은 방에서의 출력은 제법 들을 만한 소리가 나올 만큼 큰 출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월드의 앰프를 쓰더라도 뭔가 감흥이 굉장히 적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이건 따로 뽑아내서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라서 제가 여기서는 최대한 단순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증폭이라는 것이 특히 AB 클래스가 보통 보편적이기 때문에 AB 클래스 기준이라고 하면 순간에 대한 대응과 계속 3분이고 10분이고 100분이고 이 긴 상황을 계속 증폭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다른 그런 상황이에요. 차로 제가 빗대어 본다고 하면 액셀을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 하는 방식으로도 60km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액셀을 지그시 밟는 방식으로도 60km에 도달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두 개의 속도계로 젠다라면 두 속도는 둘 다 똑같은 60km입니다. 그런데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 하는 이 60km 이후에 100km를 달려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60km를 지그시 밟고 있는 것들은 이 가속 탄력감이라는 부분이 붙게 되는 거고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하는 주행일 때는 뗐을 때에는 감속을 하는 60km가 되는 거죠. 이 둘이 다시 재가속을 했을 때의 반응은 전혀 다르게 되는 거고 이 과정에서의 예민하게 그 박색을 밟았을 때에도 빠르게 반응해주는 차량이 있고 느리게 반응해주는 차량 고성능 차량과 저성능 차량이 있는데 고성능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이후에 대한 발진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60km도 60km가 아니다. 티코도 150km를 예를 들어서 130km를 낼 수 있다고 치면 람보르기님도 130km를 내는데 이 둘의 130km가 같다고 하면 저는 진짜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렇게 스펙만 본다고 하면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우리라는 인간, 사람이 느끼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걸 그런 고성능 차량을 타보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속도만 빠른 것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왕 해서 최대 출력으로 걸어서 120km, 130km를 달리고 있는 이 티코는 달리면서 굉장히 피로합니다. 반대로 밟으면 6, 8기통, 12기통에서 밟으면 쭉쭉 뽑아져 나오는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가 전혀 없이 130km를 그냥 빼고 130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300km까지도 낼 수가 있는 그런 성능까지도 갖춘 것들이 최고급, 최고성능 차량들이 해당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60km밖에 달리지 않기 때문에 1W, 5W의 앰프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드리는 분들에게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내 주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강변문호나 올림픽대로 같은 고속화 도로를 달리시기도 하고 고속도로를 달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서킷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과격한 주행도 해보신다고 하면 그때 엄청난 차이라는 것을 몸으로 완전히 체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고속주행을 하지 않고 정말 잔잔하게 그냥 BGM스럽게 깐다고 하면 고속 고급 앰프 굳이 또 쓰실 필요 없다고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간이 넓어질수록 고속능 앰프가 필요하고 공간이 좁아지고 적은 볼륨을 쓸수록 오히려 순도에 좀 더 집중한 앰프를 선택하시는 게 또 하나의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좀 이렇게 저렇게 드려봤는데 일단 전원부에 대한 걸 다시 한 번 약간만 보강을 하면 이 방식이 이런 방식이 전원적인 아날로그 리니어 전원부가 되겠고요.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의 전원 전자장비들이 이 전원부를 SMPS라고 하는 스위칭 전원부를 좀 가지고 있게 됩니다. 60Hz를 증폭시켜가지고 이제 더 많은 복잡한 연산을 통해서 회로가 더 단순하고 가볍고 작고 전기 덜 먹고 싸게 만드는 게 이제 SMPS 기술이에요. 현대에 발전된 전자기술이라는 것들이 고성능을 위해 달려간다기보다는 고효율을 위해 달려가는 거고 에너지를 아끼는 거죠. 부피를 줄이는 거고 제조 단가를 줄입니다. 그래서 집적을 하죠. 그래서 합쳐놓게 되면 앞선 세대에서 가지고 있었던 고급 사양을 이후 사양에서는 저렴하게 좀 만들어내는 그런 집약적인 특징을 좀 많이 가꾸는 거죠. 그게 고성능을 의미하지 않아요. CPU라든가 이런 고속 처리 장치의 경우는 그것이 상당히 유용하게 적용이 되지만 이런 앰플리파이어 같은 이런 오디오용 장비들에게는 그 부분이 사실상 전혀 적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빼먹었는데 지금 이 앰프는 약간 구형 앰프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릴레이가 여기 외부상으로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리모컨으로 입력단 바꿀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냥 대논 마란츠 이런 온교 같은 앰프들 보면 여기에 릴레이가 쭈루룩 달려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입력 신호 들어오는 것마다 릴레이를 통해서 차단했다가 복원을 해주는 연결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 전원부단, 출력단에도 릴레이가 달려있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앰프의 회로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릴레이는. 그래서 입력 쇼트가 났다든가 뭔가 트러블이 났을 때 딸깍하고 차단해줌으로써 앰프의 데미지를 최소화시키고 앰프의 데미지와 스피커의 데미지를 최소화시키는데 이 퓨즈나 릴레이가 같은 부분들, 저항들 다 음질의 개연, 모든 회로는 음질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릴레이라는 회로가 많이 들어갈수록 앰프가 안정성, 특수한 뭔가가 쇼트가 난다거나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앰프와 스피커를 보호하는 능력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전자제품의 산업 안전 같은 걸 획득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꼭 들어가야 되기도 한데 과거에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았거나 또 약한 부분에서는 음질을 위해서 나온 제품들 같은 경우는 릴레이가 없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저는 거의 대부분 음질이 나쁘다고 느끼는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개조나 자작파 같은 경우는 회로를 보호하는 릴레이 회로를 넣지 않는 분들이 계신 거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심지어는 이런 리모컨 수신부 같은 부분에서도 음질을 어느 정도 영향이 대법 많이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라고 하면 장덕수 오디오 사장님 같은 경우는 저도 그냥 읽어본 게시물에서의 내용이지만 리모컨을 넣게 되면 음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리모컨을 좀 달리고 싶어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상당히 자작 한번 해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상당히 설득력 있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스위치가 보통 대부분의 양산형,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전면에 다 스위치가 있고 모든 걸 누르는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각종 신호와 전원 스위치로가 이렇게 복잡하게 얼기절기 설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에는 모든 전자제품은 전자기장이라는 것이 형성이 돼요. 눈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되지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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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는 자기장으로 인한 각 부품 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현대의 양산형 제품들은 각종 필터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사용을 해요. 심지어는 페라이트 코어 같은 것도 엄청나게 많이 감화되고요. 4개, 6개씩 막 쓰기도 합니다. 브랜드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양산형 제품들이 생각 외로 음질이 안 좋다라고 느끼는 게 결국에는 백혈구와 적혈구 같은 그런 관계예요. 나쁜 부분, 노이즈나 이런 걸 깎아내서 감세를 시켜야 화이트 노이즈도 없고 피크 노이즈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여러모로 깎는 걸 필터부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서 그냥 정수기라고 생각하면 5개에서 6개 정도 되는 필터를 쓴 물을 쓴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물은 뭐 그러면 그냥 맹물에 가깝지만 그냥 먹기라도 한다고 해서 상관이 없겠지만 이게 인체하고도 상당히 많이 비유를 할 수 있거든요. 쉽게 백혈구, 나쁜 세포를 죽이는 백혈구가 있는데 나쁜 세포를 잡으려다가 좋은 세포까지 잡게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주사를 맞거나 백신 같은 걸 맞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기도 하지만 나쁘기도 한 그런 형식이 우리가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는 형식이라고 보면 되고 그게 통상적인 유명 브랜드의 양산형 제품들이 그렇게 제품을 주로 만들게 되고 구형 제품들이나 또 오디오 특화 전문 브랜드 같은 경우는 그런 데에서 오는 단점이 있지만 그런 게 편히 리모컨을 써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들어가면 그 외적으로 그 부분의 약점을 상쇄할 수 있는 더 고순도의 회로를 설정을 한다든가 더 고출력이라든가 더 큰 전원부를 통해서 극복을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SNPS가 오디오 그레이드에서는 거의 쓰이지가 않고 미니 앰프라든가 이런 데에는 좀 많이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D클래스가 음질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도 D클래스는 결국에는 앰프의 출력 방식도 효율이지만 전원부를 이용하는데도 효율적인 전원 방식을 이용할 수 있어서 SNPS를 사용한 D클래스 방식의 앰프는 현재까지 저는 음질이 좋은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뉴클래스 D라든가 하이펙스 같은 이런 브랜드들은 리니어 전원부를 쓰면서 증폭회로는 D클래스 증폭회로를 가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말 깡통소리나는 디지털 냄새 나는 D클래스 소리가 아닌 형태로 D클래스의 증폭, 물론 거기에는 또 D클래스의 단점인 부분을 상쇄하는 또 그러한 회로가 또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을 차별화해서 생각하시는 게 필요하고 결국에는 전원부가 굉장히 우수한 옆에 제가 마침 볼더라는 파워 앰프인데요. 구형 파워 앰프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쪽은 파워 앰프 하나만으로도 구성이 이만큼이에요. 굉장히 큰 타입의 앰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트랜스의 용량 자체가 크죠. 더 고출력이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캐페시터가 훨씬 많죠. 평화컨덴서부터 훨씬 많이 용량이 크고 다발이 사용되시죠.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디스크리트 구성으로 해서 좌우가 완전히 나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레프트 소신호와 라이트 소신호가 서로 영향을 미쳐서 서로 상쇄되는 그쪽의 노이즈나 이런 영향을,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 것을 근본적으로 띄워놓는 게 최고예요. 그런 구성에 또는 좀 더 유리해 있는 거고 프리 앰프 부의 회로가 이쪽엔 전혀 없기 때문에 프리 쪽에서 돌아가는 신호가 파워 앰프 증폭부와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그런 특징을 또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원부가 튼실하게 되면 아까 출력이 높냐 하냐, 실용 출력 부분이 얼마나 많이 생기냐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 잘 달리는 고성능 차의 엔진이 2기통 1000cc짜리 앰프가 잘 나가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거의 없죠. 1인승 로드스터나 조금 잘 나갈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인 세단유 일반적인 4, 5인승 세단에서 6기통 3000cc가 되었든 8기통 8000cc가 되었든 이런 차량들은 결국에는 순간적인 능력에서도 빠르게 빠른 기민한 대응은 앰프의 출력 방식이 또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전원부에 대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원부에 있어서 결국에는 더 많은 전원을 이용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쪽에 대한 결국에 우리가 스피커를 물리잖아요. 현대의 스피커들이 음압이 낮아요. 88dB, 87dB 정도가 평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정도에다가 심지어 예를 들어서 ATC와 같은 드라이빙이 어려운 앰프 같으면 81dB, 82dB 정도까지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앰프가 그쪽 우퍼를 구동하는 데 굉장히 많은 물리적인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동력이 많이 필요해요. 결국에는 중고역 성분 같은 경우는 출력을 걸어주는 데 되게 쉽습니다. 그런데 저역 성분이 많게 되면 앰프가 갑자기 받는 부하가 2배, 3배가 아니라 지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그것을 고출력으로 걸게 되면 넓은 공간에서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힘이 필요할 때 앰프의 전원부가 약하면 계속적으로 힘을 밀어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120km를 이미 도달한 T코의 액셀을 계속 받는다고 130km까지 도달하는데 50초가 걸려버리는 그런 셈에 130km는 우리들이 굉장히 현재의 현대인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120W짜리 앰프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300W, 500W짜리 출력을 가진 앰프들은 그 300W, 500W가 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물론 PA 쪽에서는 그게 다 필요합니다. 홈 오디오에서는 그게 다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100W를 낼 때 100km를 낼 때에도 얼마나 튼실하게, 충실하게 내고 100W 내다가 갑자기 120W를 내야 되는 이런 상황 왓뜨로서의 표현보다는 중고역 성분을 위주로 증폭을 하다가 갑자기 전대 오케스트라 60개의 악기가 한 번에 해서 스펙타클한 이런 상황을 연출해야 되는 영화라든가 이렇게 확 몰아치는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 전원부가 약한 앰프들은 다이나믹 같은 것들을 연출해 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고성능 파워 앰프들이 결국에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넓은 공간, 또 드라이빙이 어려운 스피커 그리고 큰 출력을 이용하시는 결국에 고속도로 위주로 쓰실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불리형 앰프를 사용하시고 고성능 앰프를 쓰시는 경향이 있는 거고 좁은 공간에서 중고역 위주로 낭낭하게 들으실 때는 그렇게 고급 앰프를 쓰지 않더라도 전혀 무방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쿼드라든가 이런 33, 303, 오래된 구형 앰프들 쓰더라도 오히려 그런 앰프에서 더 좋은 소리가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취향, 자신의 매칭, 조합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앰프를 선택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 지금 저는 이번 시간에 앰프의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컨덴서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저항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트랜지스터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로우패스 필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각각의 회로와 구성들에 대한 하나, 둘씩의 이해를 더하시게 되면 나중에 앰프가 어떤 식으로 고장이 났다고 하는 데서도 굉장히 편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노이즈가 났다.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선들이 그냥 우리 사람이라고 치면 혈관입니다. 말씀드린 이 전원부는 이 트랜스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심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 평활로는 그냥 폐라고 할까요? 우리는 산소가 없이 숨을 쓸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쪽이 갑자기 근력, 출력회로 같은 경우는 근력 순간적으로 근력에 대한 힘을 쓰거나 뇌에 대한 힘을 쓸 때 에너지를 쓰는 거고 이런 입력 셀렉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각이라고 할까요? 시야? 그래서 산을 보고 있다, 바다를 보고 있다. 모니터를 보고 있다. 이런 거에 따르는 선택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볼륨 그러면 우리가 힘을 조절하는 밸런스적인 부분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사람하고 빗대서도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한 것 같기 때문에 이해가 좀 어렵다면 저런 부분이 저런 동작을 하는데 저런 부분은 마치 이런 부분과 같다. 라고 생각하셔도 굉장히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최대한 이해를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람의 빗대기도 했고 차의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엄연히 앰프는 앰프죠. 좀 증폭을 하는 회로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기술적인 정확성보다는 여러분들이 쉽게 앰프라는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좋은 반응이 있다고 하면 소스라든가 다른 파트, 스피커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